죄송합니다. 괴롭다는 거 저 보기 힘들다는 거 알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단 어머님 아니 관장님이 다른 어른들께 말씀드리는 편이 너 기억이 돌아왔니? 네 네가 내 아들 도경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다고? 네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이수호라는 거요 오산한 남편 이수호 제 진짜 아내가 기다리는 제 집으로 얼른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 말씀드리기 힘드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이 일이 왜 발생한 건지 시간 필요하시면 더 들을까요? 왜 하필 쟤야 내 손으로 버린 형님 아들이 이 집안 장손이 내 아들로 우리 도경이로